저는 유아 시절에 돌발성 난청을 앓으면서 청력 기능을 90% 이상 손실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됐어요. 친구들은 제가 끼고 있는 보청기가 신기하다며 뺏어서 본인들이 껴보기도 했고 가끔은 못된 친구들이 제 보청기를 뺏어서 뿌셔뜨리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몸이니 어렸을 때부터 외적인 상처보다 내적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한 연애도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29살이 됐을 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과 아는 사람의 지인이었는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선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장애를 알면서도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 남편이 제 인생의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연애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만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궁금해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집은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하루가 다르게 밝아져가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점점 마음을 놓으셨고 저만큼이나 남편을 예뻐하고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저를 위해서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눈빛으로 표정으로 매일같이 표현해줬어요. 늘 귓가에 대고 크게 얘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굳이 오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감동한 저희 부모님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결혼을 해서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밥 먹듯 해주고 제가 불편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대신해주었죠. 연애할 때보다 아마 더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늘 가까이에서 제 귀가 되어주었어요. 한 번은 가스검침을 하러 오신 남자분이 뭘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된 저희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며 막 화를 내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남편이 속상해하니 저도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귀가 안 들리지만 않았어도 다른 여자들처럼 건강하기만 했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맥기니는 제가 손수 밥을 차려줬고 부끄럽지만 남편과의 부부 생활도 많이 맞춰줬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시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끔 전단제 알바로 용돈을 벌어 쓰셨어요. 시댁이 워낙 힘드니 매달 용돈과 생일, 명절엔 제 돈으로 시부모님을 챙겨드렸죠. 남편 월급은 일절 손대지 않고 그 돈은 오로지 저축만 했어요. 남편 또한 좀 여유가 있었던 게 결혼하기 전에 남편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이 다 생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적어졌죠. 저희 엄마 또한 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남편을 위해 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걸 잘 알고 계셨고 이런 절 꼭 안아주며 우리 딸이 열심히 사니까 엄마는 너무 행복해 비록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에 잘 맞서서 사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엄마도 정서방한테 좋은 장모가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할게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얼마 뒤 저도 모르는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듣게 됐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싱글벙글한 얼굴을 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꽉 끌어왔는데 아 내가 와이프 하나는 진짜 잘 얻었다니까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삼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자기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자기가 내 차 오래됐다고 장모님한테 차 바꿔달라고 했다며 아니 장모님께서 대뜸 차를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진짜 내 생각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 라는데 저희 엄마가 저 몰래 제 기 살려준다고 남편에게 차를 바꿔주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도 나름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 정도로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뿌듯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 덕에 새 차까지 뽑고 그 차로 열심히 저를 데리고 다니며 드라이브도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 한 가지 또 바뀐 게 있다면 제가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남편의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덕분에 부부 동반 모임이 많아지면서 친구가 좀 생겼어요. 워낙 남편이 저와는 다르게 사교성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남편도 미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같이 일을 하는 동기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씩씩대며 집에 들어와 또 그 동기 직원의 흉을 보는데 그 사람이 워낙 유학파에 영어도 무척 잘해 직장 선배들이랑 상사한테 이쁨을 독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동기를 알긴 아는데 그 정도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송년회 때 아주 잠깐 보긴 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 사람을 되게 미워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직장에서 무시를 당한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자존심이 강해 그 일로 상당히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다며 직장을 관두니 때려치우고 싶다니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 영어 학원에 다니든지 스터디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 남편도 제 말대로 본격적으로 영어 학원에 다니겠다며 새벽마다 학원을 다녔고 밤에는 영어 스터디를 하러 모임에 나갔어요. 한 한 달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침묵동을 하는 명목으로 스터디가 끝나면 매일같이 술을 한 잔씩 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뭐 매일같이 술을 한 잔씩 하고 오니 영어 실력보단 음주 실력만 더 늘어가지고 오게 생겼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학원도 못 나가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방법으로 영어 배우는 걸 해보라고 제안을 했죠. 당신 그러다가 공부가 아니라 간이 다 망가지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남편은 무릎을 턱 치며 아 그럼 되겠네? 나 그냥 집에서 과외를 할까봐 일대일 과외하면 실력이 금방 는다고 하던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고 했어요. 효율성으로 생각해보니 과외가 훨씬 낫겠더라고요. 남편은 일대일 과외하면 아마 수업료가 더 비싸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도 제가 다 보태준다고 하였어요. 남편 기 살려주려면 이 정도는 내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스터디 모임에서 아르마리로 알게 된 미국 교포 과외 선생님을 구했고 며칠 뒤 과외선생이라며 여자를 한 명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얀 피부에 찰랑이는 검은색 단발을 한 여자였는데 과외선생이 여자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신경 쓰이지 않게 떡하니 거실에 책상을 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선생님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8살 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어는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말하는 걸 보니 많이 서툴렀고 제가 떠듬떠듬 하는 말은 더더욱 못 알아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남편이 과외를 하는 날엔 전 과외까지 깎아놓고 방에 들어가 인터넷을 하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하루는 과외 선생님이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갈 것 같다며 과외 선생님과 둘이 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과외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과외 선생님과 서먹하게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못 알아들으니 그냥 손을 저으며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네요. 뭘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영어로 말을 하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한국어로 떠듬떠듬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도 답답했는지 핸드폰 번역기를 써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써진 말은 보청기에 관한 얘기였어요. 본인 어머니도 귀가 안 좋아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혹시 제 보청기를 볼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니가 귀가 안 좋으시니 보청기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저도 그 말에 약간 반갑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기도 해 보청기를 흔쾌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제 보청기를 아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번역기로 이 보청기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데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을 가리키며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있던 보청기를 테이블에 놓는 순간 그대로 놓쳐버렸고 그 바람에 보청기를 밟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선생님과 저는 둘 다 당황을 했고 제게 어떡하냐며 죄송하다고 막 손을 싹싹 비는데 울먹울먹하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본인 어머니도 보청기를 쓰니 그 마음을 잘 아는 듯 이렇게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번역기를 사용해 글을 썼는데도 눈물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와서야 해결이 되었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얼마나 불편하던지 나중엔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머리가 아파서 먼저 잠을 좀 자야겠다고 했고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과외 선생님이 갔는지도 모르게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눈을 떴는데 제 화장대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쪽지를 열어서 보니 그 과외 선생님이 제게 남긴 쪽지였는데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로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내용과 비용은 본인이 다 낼 테니 청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먼저 연락을 해 보청기를 새로 맞춰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엄마는 제 연락에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지인이 하시는 곳으로 가서 보청기를 새로 맞추기로 했죠. 그곳이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2주 전에는 예약을 하고 가야 겨우 맞추는데 아빠 찬스를 써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 검사를 받고 귓본뜨고 기계를 골랐어요. 원장님 말로는 앞에 밀려있는 환자들이 많아 아마 제작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일주일이면 제작이 되는데 넉넉하게 열 회 정도는 염두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한동안 보청기 없는 채로 지낼 생각을 하니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상당히 답답한 일이어서 저 혼자 많이 예민해지곤 해요. 저희 남편은 이런 절 위에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낮에는 엄마 보고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제가 경보음 소리를 못 들으니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절 위하는 배려가 몸에 배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청기가 나올 때까지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출퇴근을 하시며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을 정도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뜬금없이 남편의 과외 선생님과 남편의 사이가 의심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둘이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하니 엄마가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남편과 교대를 하면서 집에 나갔다가 우산 두고 온 걸 까먹고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우산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화장실 안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말을 하며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데 마지막엔 그날 집에서 보자는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가 귀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통화를 했고 일부러 제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허겁지겁 그 통화 소리만 듣고 밖으로 나오셨다는데 집에 가는 내내 대체 누구랑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대체 누굴 데리고 온다는 거지? 라는 생각 끝에 과외 선생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이상한 초기 발동을 하셨다는데 그 과외 선생이 제 보청기를 발로 밟아 부셔버린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갑자기 보청기를 빼서 보여달라고 한 것도 이상했다며 제게 아무런 의심이 안 들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빼곡하게 글을 써서 절 설득하는 말을 쓰셨는데 아무래도 며칠 제가 귀가 안 들리다 보니 더 둔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며 엄마가 제안하는 대로 해보자고 하는데 엄마의 제안은 이러했어요. 새 보청기가 나오면 남편 몰래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과외를 하는 날 그날 방에 들어가 보청기를 끼고 그 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물론 방 안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속닥거리며 이야기할 가능성도 크니 아예 제 새 보청기가 나오면 그걸로 들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의심이 드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말을 들으니 엄마 판단이 맞겠다 싶어 알겠다고 동의를 했고 아버지 지인분에게 연락을 해 하루 이틀 정도 빨리 새 보청기를 받아볼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다행히 그 전에는 받아볼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긴장되는 가슴을 부여줬고 남편이 과외를 받는 날 방에 들어가 보청기를 끼고 핸드폰 녹음까지 켰습니다. 그리고는 숨죽여 그 둘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노래를 틀었고 그 노래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저러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소군대며 얘기를 하니 도통 들리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저 둘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라고 했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 좀 끄라는 컴플레인 전화를 하라고요. 그러니 곧이어 인터폰이 올렸고 노래 좀 끄라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 금세 집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그 둘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그 여자는 아주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야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좋다. 맨날 밖에서만 만나다가 집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남편은 그러니까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저 귀머거리 집안 돈 내가 있는 대로 다 뜯어내고 저 귀머거리랑 헤어질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응? 그래도 저 귀머거리가 보청기가 없으니까 우리 세상 같지 않아? 나도 저 답답이랑 살다가 일주일에 세 번 우리 자기 보는 날이면 너무 행복해. 저 등신같은 여자랑 사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딜 나가도 등신같이 못 알아 쳐듣고 말도 어버버하게 하는데 너무 쪽팔려. 그리고 그 귀에 보청기 낀 것도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근데 쟤는 모르나 봐.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귀에 꽂고 다니냐고. 저건 진짜 집에 돈만 없었으면 완전히 사람 대우도 못 받는다니까. 그나마 집에 돈이 있으니까 나라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아휴 진짜 저런 게 등신이지 뭐야? 하며 깔깔 대고 웃는데 저는 그 말에 손이 파르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어떻게 믿었던 남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제기했던 그 모든 건 다 거짓이고 가짜였는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게 돈 때문에 저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증오심이 들끓어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둘은 이내 스킨십하는 소리가 나는데 남편놈이 그 여자에게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도 아 그래 얼른 갔다가 나오자 라는데 제가 버젓이 안방에 있는데도 저런 미친 짓을 한다는 게 너무 치가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는데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현관문 따서 서재방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죠. 그러니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그 둘이 있는 방에 들어가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남편놈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그놈 얼굴에 새 보청기를 집어던졌고 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니네 둘이 하는 대화 내 두 귀로 직접 다 들었고 녹음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더러운 속내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안 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한테 줬던 모든 거 다 빼앗고 네 직장까지 찾아가서 박살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거의 반 이성을 잃으셔서는 너 같은 놈은 빈털털이로 내 쫓겨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법적으로 단죄를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노여워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에 난 편놈은 저랑 저희 부모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고 그 여자도 똑같이 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남편놈한테 네가 입고 있는 옷들 전부 다 벗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 집에선 입고 하나도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이내 눈물까지 흘리며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빈몸으로 내 쫓겨졌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실 결혼한 유부녀인데 남편이 이 사실 알면 저 진짜 죽어요. 저 정말 끝장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 남편까지 있는 유부녀였더라고요.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남의 가정 파탄냈을 때 네 가정도 파탄날 가고 않느냐고 했어요. 니네 남편놈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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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간녀 위자를 소송한다고 소장 보낼 테니까 네 남편이랑 같이 열어보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두 연놈들 다 처치하고 집 밖으로 내쫓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눈물이 다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문제가 있어 항상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제 이런 아픔은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란 놈에게 이용을 당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란 사람은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만 받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남편 놈 말대로 집에 돈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내 분수를 몰랐구나 후회까지 밀려왔죠 저희 부모님은 서럽게 울고 있는 절 보시며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셨고 이런 제게 소송해서 그놈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놈이 다니는 회사에도 어떻게든 다 알려 사회에서도 매장시켜 버리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 놈과 부부 동반하면서 알게 된 아는 지인들에게 남편 놈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을 싹 다 전송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남편 놈은 자진에 퇴사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가뜩이나 회사에서 총회도 못 받고 동기한테 밀리고 밑에 신입들한테 치우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더러운 사생활까지 알려지게 되니 더 이상 사회생활은 불가능했죠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상간녀 남편 번호도 어떻게 알아내 그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싹 다 보내줬어요 당신도 내 남편 상간남 소송할 때 증거로 쓰라고요 그러니 그 집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죠 남편 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찾아와 자기가 직장도 다 잃고 가진 것도 다 잃게 됐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며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재판할 때 더 불리해질 테니 그렇게만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제게 완전히 치우치는 승소의 결과를 얻어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 돈만 쓰며 본인이 번 돈은 싹 다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돈을 6대 4로 재산분할에 제가 6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결혼하면서 해가지고 온 집은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라 부부 재산으로 포함이 안 돼 재산분할에서 재해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선견 지명이 있으셨는지 몇 년 살다가 집 명의를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공동 명의로 되었다면 얄절없이 남편놈이 그 집에 절반을 가지고 갈 뻔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놈과 깔끔하게 소송해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싹 다 받아 냈는데 그 여자는 저 때문에 본인이 이혼하게 되었다며 나중엔 적반하장으로 개거품을 무는데 나 건드리면 네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라며 평생 남의 남자 뒷궁무니만 따라다니며 발발거리는 주제에 어딜 나랑 대화를 섞으려고 하냐며 더럽다고 했네요 그렇게 전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마치게 되었어요 전 남편놈 전에 듣기로는 이미 그 업계에 평판이 안 좋게 나서 바로 취업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집도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이었죠 이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상처를 암흑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부모님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게 평생토록 이런 자신감을 불어준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행복해졌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기엔 겁이 많이 나고 무섭지만 정말 모든 걸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 2의 인생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도우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뜨개질 동호회도 들어 취미화 활동을 하며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 용기 잃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перех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